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 핫한 비타민, 물에 타먹는 그런 비타민을 알게 돼서 저도 1년 정도 먹고 있는데요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비타민은요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 그리고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비타민입니다 30호, 30호 정도가 들어서 한 달 정도를 먹을 수 있고요 가격은 12만 4천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씩을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먹고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피검사를 했어요 혈액검사, 건강검진차, 혈액검사를 했는데 간 상태도 상당히 좋고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1년 정도를 먹었는데 이게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거 덕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에 7일 중에서 거의 3일에서 4일 정도는 거의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제 와이프도 같이 먹고 있고 한 번씩 제가 먹을 때 저희 딸에게도 이렇게 한 숟갈씩 떠서 한 수저 두 수저씩 먹이기도 하고 따라서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제가 좀 믿고 좋아하는 PM 제품의 비타민입니다 독일에서 오는 제품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는 NTC 공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흡수율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비타민들의 흡수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흡수율이 상당히 좋아서 몸에서 아주 좋은 그런 반응,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비타민이고요 이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은 우리 몸에 아주 다양한 비타민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저녁에 먹는 리스토레이트는 많은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서 우리 몸에 부족한 미네랄을 채워주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독소들도 빼주고 그래서 잠을 또 잘 잘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고요 저도 먹어보면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니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좋은 비타민을 찾고 있다 아 나도 좀 계속 먹을만한 우리 집에 알약으로 먹기 상당히 불편한데 알약 비타민보다 좀 더 먹기 쉬운 그런 주스 형태의 그런 비타민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PM 비타민 주스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웬만한 비타민들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이 비타민을 1년 정도를 계속 먹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드실 수 있냐면요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서 저를 추천하시고 이 번호로 추천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싸게 먹는 거는 오토쉽으로 구입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하나 이거 하나 사셔도 되시고요 이거 하나 사셔도 되시는데 그것보다 오토쉽으로 해서 구입해서 드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개월 치가 3개월 정도를 먹어야지 몸에서 느끼겠죠 3개월 치가 한 번에 오고요 결제는 12만 4천 원씩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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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가 되는 게 오토쉽인데요 오토쉽으로 구입해서 드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몸에서도 괜찮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사이트도 살펴보시고요 제품도 살펴보시고요 검색도 해보셔서 한번 비타민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요 하시면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비타민 먹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